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종의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처음 발견된 변종 비루스는 유럽 지역에서만도 30개 나라로 급속히 전파됐습니다. 현재 이 나라들에서 새로 등록되는 감염자의 90%가 이 변종 비루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감염력이 강한 영국 변종 비루스의 전파로 몇 주일째 야간 통행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변종 비루스 감염자 수가 앞으로 한 주일 내에 50%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하면서 3월에는 이 변종 비루스가 자국 내에서 가장 많이 퍼지는 악성 비루스로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더이치란드에 있어도 이 영국 변종 비루스가 13개 주에 퍼졌는데 그 감염자 수는 전체 감염자 수의 거의 6%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데릴란드 수상은 자기 나라에도 변종 비루스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것은 악성 전염병에 새로운 파동을 몰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변종 비루스의 전파와 관련하여 이 나라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3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은 영국 변종 비루스가 앞으로 몇 주일 동안 급속히 확산돼서 기존 비루스보다 더 만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영국 변종 비루스가 급속히 확산돼서 전염병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34개 주에서 699명의 변종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609명이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 나라 신문 워싱턴 포스터와 CNN 방송은 영국 변종 비루스가 다른 변종 비루스들에 비해서 전염성이 35 내지 45%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지금 이 비루스에 감염되는 미국인들의 수는 열흘마다 2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말에 가서 이 비루스는 미국에서 가장 만연되는 비루스로 될 것이라고 합니다. 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전날보다 36만 6,900여 명 더 늘어나 1억 737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도 전날에 비해서 1만 2,580여 명이 더 늘어나서 234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족권고의 북기부주에서 최근 에볼라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의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한 여성에게서 감염 중세가 나타나 검사를 진행했는데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에도 주에서는 에볼라비루스 감염증의 전파가 정식됐음을 선포하려던 시기에 감염자가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3,470명의 감염자와 2,287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도이치란드의 일부 지역에서 6일과 7일 버기 드문 폭설이 내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나라의 북부와 서부에서는 이틀 동안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많은 눈이 내려 2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2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불리한 날씨 조건으로 해서 이 지역들의 최대 경보 체계가 내려지고 열차 운행이 중지됐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부문이 전환되어 의하면 동북부에서는 기온이 영하 20도씨 아래로 내려가고 바람 속도는 시간당 70km, 논내림 양은 이틀 동안에 20 내지 40cm라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캐스터